새벽아, 엄마가 자질 못앉지. 미안해. 엄마 이제 대국제가 들어가서 엄마 둥냥 벗고 우리 새벽이 앞에 당당하게 설 거야.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? 오늘은 엄마가 왔네? 네? 지난주에도 애기 아빠 혼자 왔던데. 애기 아빠요? 키 크고 성격도 서글서글하고. 잘 웃으시던데요? 애기랑 한참 즐겁게 얘기하다가 가시던데. 윤재미씨가 여기 웬일이에요? 또, 또 존댓말. 친구하기로 했잖아. 아, 여기 근처에 일 있어서 왔다가 잠깐 들렀는데. 이야, 이렇게 또 만나네. 거짓말. 서준 오빠가 말해줬구나. 아, 귀신. 아니, 점심시간에 갔다가 얘기 듣고 얼른 반찬하고 달려왔지? 내가 태워줄게. 혹시. 윤재미씨야? 어? 재민씨가 우리 새벽이한테 왔었던 거냐고. 어... 어... 몇 번? 그... 엄마 씩씩하게 잘 지낸다고 하니까 아주 좋아하던데? 뭘 그렇게 고마운 눈빛이야?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. 우리 새벽이가 뭐라고 하면서 좋아하는데? 어... 뭐랬더라? 아! 엄마 옆에 윤재민 아저씨가 있어서 다행이라고. 엄마는 아저씨한테 좀 잘해야겠다 그러던데? 가자.